12개의 호반우그램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반우그램은 경북대 상징 캐릭터인 호반우를 통해 경북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교복을 입은 호반우가 보입니다. 경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어? 호반우 몸이 3개인가요?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호반우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될까요? 진리, 금지, 봉사, 아, 경북대의 교시 아닌가요? 경북대에 입학한 호반우가 보입니다. 등교하는 호반우! 열고 가는 호반우! 공을 물고 오는데요. 어? 축구공 어디라나요? 이런 실수래! 경기에는 응원이 빠질 수 없죠. 응원에 이어서 글로벌! 해외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국제교류처는 교원학생, 해외인턴, 해외명문대 썸머토클까지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진로설정에서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죠. 취업이 아니라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창업지원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크레텍존, S라운지, 뉴라운지, B존 등 복합문화 공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반우! 책보다 잠들었나요? 시계를 확인한 후 출발합니다. 대학교의 생활을 모두 끝마치고 기뻐합니다. 첨성의 하늘에 빛나지 않은 별은 없습니다. 역시 대학교는 경북대학교겠죠? 엔천히 관계 한 것 같습니다. 충격을 보고 싶어서 주요.